스타베이션 쿠릭 트레일 헤드를 출발했습니다 바로 앞에 84번 도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철길이 보이고 또 콜롬비아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를 감안하고 또 겨울이 철인 점을 생각해서 콜롬비아 고지에서 제일 높은 산 마운틴 디파이언스까지는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낮은 곳을 구경하면서 적당한 시점에 오늘 할행을 마쳐볼까 합니다 와 칼리비아 강이 유유한 느낌 와 칼리비아 강이 유유한 느낌 와 칼리비아 강이 유유한 느낌 시작부터 뭘로만 보러 밋밋한데 얘는 뭔지 모르게 음치가 있고 안갱이 어 안갱이 안갱이 나 안갱이 안갱이 불편한 안갱이 안갱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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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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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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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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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